.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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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일어나라고 기우가. 네. 몇 개였어요? 상상상 점프. 가볍게 점프하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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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 dific원. 안녕하세요. 와 진짜 미국에 살기 너무 힘든 거죠. 제가 여기를нейirus에 있습니다. 그래서 Why don't you choose to fight to fight against the match. 보니깐 몇 패이고 그런 거 보니깐 그래도 되게 많이 비릴어 팬들이 없애 응원하려고 다 준비는 다 되어있는가 우리는 할 수 있으면은 경기장 나가서 꼭 이기는 것 밖에 없거든 근데 이제 마지막에 크러시야 껴줘. 그냥 나가서 진짜 전투적으로 싸우고 크러시야 껴줘. 팬들한테 3점 3점 갖다주면 정신이 이제 할 거 다 하죠. 그거만 쓴 거 잊어서. 한 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알겠지? 고객합시다. 고객합시다. 원터치 원터치 원터치. 떨어지면 다시 포인트로. 말해 말해 말해. 다시 포인트로. 충격. 하나. 충격. 왜 가나요? 아무 데나 천천히.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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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로 못 갈 거 같은데. 내가 보기엔. 아. 이씨. 아. 내가.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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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tance 4, 4, 5, 4, 6, 7, 8, 9, 10, 10, 10, 10. 9, 10, 11, 13. 2, 3, 4, 5, 5, 5, 6, 8, 10. 양호 대! 5x5 2x2 2x2 1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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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x3 4x4 1x2 아아악 1x2 1x2 하핳В 3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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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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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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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어! 비어! 이리와! 만찰로와! 딱! 구경련! 나야! Ao 기회, 알겠지? 무질을 안하고! 공격을 안하고! 눈을 안하고! 영구원에 담가! kat. 넣어, 세척, 세척. 세척, 세척! 세척, 세척! 디 consci스의 대중으로. 케이스의 대학! 코czyć, 응원! 대중으로 잡을수록, 대중으로 잡으러 갑니다. 대중으로 잡은 기술은 이 경기가 당연히 쉽지는 않을 거야. 이 상대는 지금 2등권에서 맨 밑에 쳐져 있다. 그러면은 과연 이 팀이 우리한테 지고 강등을 당할 수도 있어 그 경기에. 걔네가 이 경기에서 과연 지고 강등을 당할 수도 있는 그 경기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경대 나올 건지 너네들이 한번 생각을 해. 우리가 그 위치에 있고 수원 원정을 낳았어. 수원은 이미 칠이야. 이긴 하시는 수원. 난 두 개의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나는 절박한 마음. 또 다른 혼합마임이 있는 사람. 두려운 마음이야. 걔네 위치가 지금 두려운 마음이야. 그래서 그 팀이 공격하는 걸 볼 수가 있어. 첫번째로 형님이 방심 안 하겠지. 두번째가 거기. 두 번째는 구당 갖지 마. 두 번째가 부담 갖지 마. 우리 마음에 부담 갖지 말라고 절대. 상대가 많이 오지, 상대는 싸우러 들어오지 여기가 냉정하지 않잖아, 그러면 경기 브러쉬가 100%야 아까 얘기했듯이 상대는 절박한 플러스 두려움이 있다 그걸 우리가 이용해야 돼, 이용할 줄 알아요 조급해하지도 말고 즐기라고 너네 축하하면서 4만 반중 앞에서 경기를 하는 게 몇 번이나 있을 것 같아 이게 홈이고, 우리는 벌써 결과를 이뤄냈고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할 것 같아 근데 우리한테는 굳이 우리가 그리픽도 못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얘기를 하는, 너네한테 다 알아들었잖아 이게 그냥 태평화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렇지만 우리 마음에 절대로 부담하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상대를 더 조급하게 해야 돼 이게 이 경기의 어떻게 보면 킬하고 킬하고 이제 다 준비 끝났잖아, 어떻게 공격할지, 어떻게 수비할지 다 완벽하지는 않아, 어떻게 다 완벽하지는 않아 공기를 하다보면 다른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어느정도 우리가 지금 플랜을 거두고 이제는 선수들이 안에서 여러분도 그거를 이행하나 못한 해외 이 차이에서 이제 달린다 이렇게, 마압, 이가 막, 절대 그렇게 그렇게 하니 We don't have to rush, push, pressure to win We don't need it, enjoy, 잘 할 수 있는 것도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다 충분히 이루어집니다. 준비가 지금 몇 점 차야. 몇 점 차야 지금. 그니까 절대로 마음에 절대 부담 갖자고 두려워하더라도 내 옆에 동료들을 믿으라고. 내 옆에 동료들을 믿으라고. 내일 딱 준비 잘 해가지고. 마지막 경기 팬들한테 우리가 올 시즌에 우리가 부족했던 것.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준비해가지고 옆에서 몰라 얘기하는 거 듣지마. 이겨야 돼. 수업 분도 시켜야 돼. 이딴 얘기 듣지 말라고. 우리 경기야. 우리 경기야. 알았지? 지금 줄 예약한 거 없는데. 이번엔 그런가? 내용이 없는데? 해결됐어요 해결됐습니다. 뭐하고 있어? het storyteller아 미성. 있었던 거 있어. 샤넬 루이비통인데 어떻게 따 TRM. 아니 진짜 없어. 진짜 없어. 일 Monica 님. 내 입맛. 껑다 껑다 껑다권다. 오 environment dirty! 루이비통은 이렇게. hitting stupid soon. 그리 때문에 Walls이 비 싶지 않네요. 이렇게 한 더 켜? 와 잔디가 살려줬다. 잘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 뭘 어딜 가 챔판나. 수고하셨습니다.